저희 코너 제목이 시초가 2종목 코너라는 제목이기는 합니다만 오늘 시장에서 어떤 업종을 사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시초가 2종목 준비하는 저도 이제 살짝 고민되는 분위기긴 합니다. 시장이 상당히 좋지 않은 분위기였고 전일 코스피와 코스닥 신저가 올해의 기준으로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이러한 상황성에서도 종목을 고르고 섹터를 고른다고 한다고 하면 경기 방어주인 성격, 음식료 쪽, 그중에서 라면 쪽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식료,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인 성격을 띄고 있고요. 라면의 경우 전 세계 시장 기준으로 2016년 이후 역성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 꾸준하게 성장을 보이고 있는 섹터이고 아시아를 제외하고 미국에서 조금 꾸준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는 특이한 점이면서 2016년에서 2021년 연평기 4% 정도 성장을 보여주고 앞으로 5년간도 연평기 5% 성장을 보여줄 정도로 꾸준한 성장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분기 실적이 좀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오뚜기와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반면 농심은 좀 그렇지 않은 모습인데 간단히 살펴보게 되면 오뚜기는 내수 중심의 사업을 하고 있고 라면 비중이 전체 매출 비중이 25%를 하회하게 되면서 산방하는 모습이었고 삼양식품은 수출 비중이 70% 가까이 되는 모습,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고 환율 효과, 지금 환율이 약 143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러한 수혜까지 받고 있습니다. 반면 농심은 영업이 좀 안 좋게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러한 부분 수출 비중이 40% 가까이 되는 모습이지만 그러한 부분에서 국내 생산보다는 해외에서 생산하는 비중이 많고 타사 대비 제품 가격이 좀 낮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삼사 모두 이제 앞으로 기사가 나오게 되었지만 올해 10월달 들어서 라면 가격을 평균 10% 이상 인상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하반기 들어서도 꾸준하게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경기 틈체가 오면 이렇게 라면을 생산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수혜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원가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있는 상황입니다. 그 안에서는 어떤 종목을 보시는지 그리고 오늘 매수가 가능한 건지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삼양식품인데요. 일전에도 말씀드렸던 종목이긴 합니다. 2분기 실적의 경우 매출액 2,500억 원, 영업이익이 700억 원 가까이 나오게 되면서 시장의 컨센서스를 넘어서는 모습이고 상반기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도 전년 동기 대비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삼양식품 5월에 밀양의 신공장이 완공이 되게 되면서 17년 이후 5년 만에 대규모 증서를 보여주었습니다. 해당 공장만 해서 연간 최대 6억 개 라면을 생산할 수 있게 됐고 총 전체 캠파가 12억 개에서 18억 개로 거의 50% 가까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꾸준하게 숫자가 나오는 부분 그리고 하반기에 들어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공장이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비용은 줄어들었지만 수출이 늘어나게 된다 그러면 영업 레버리지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양식품 수출 기업이 매출 비중으로 한 70% 이상 가까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동북아시아를 포함해서 미국 그리고 중동까지 신대륙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 신규로 꾸준하게 개척을 하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고요. 3분기와 4분기 QQ로 해서 분기마다 매출이 꾸준하게 증가할 수도 있을 부분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자재 가격들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던 점이 라면 업종들에 상당히 좋지 않은 부분이었는데 해당 부분들 원유 시작으로 해서 밀과 팜유 가격도 상당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가격은 올리는 건 어려웠지만 올리게 되고 나서는 떨어지는 부분은 상당히 더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들, 원재료 가격단이 낮아지게 된다 그러면 마진율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도 기대하실 수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면 업체들의 라면 가격들을 꾸준하게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양식품은 아직까지 라면 가격을 올리고 있지 않지만 타사 경쟁사들이 꾸준하게 올리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기대감으로 가져가실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말씀드렸던 미국, 중국, 일본들 지금 신규 수출하는 부분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현지 마케팅은 상당히 삼양식품이 잘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가격적인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네, 가격적인 전략은 목표가를 12만 5천 원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9만 5천 원으로 짧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다른 라면 업체들은 가격을 올렸지만은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판매가 더 증대될 수도 있다. 그리고 환율 효과에 따라서 역시나 3분기 수익도 좋을 것이다. 목표가는 12만 5천 원까지 보고 시장이 시장이니만큼 손절가는 짧게 잡는 것이 좋겠다. 9만 5천 원대까지 보자라는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이현석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